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문학창비 마지막 단원 4-2단원의 마지막 시 2편 작품 더 읽기에 들어가 있는 시 2편 힘내라 네팔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첫번째 작품인 힘내라 네팔은 사실은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다고 보기는 힘든 그러한 작품이고 두번째 이 작품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중요도가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로 이 두 작품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시어 시구의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두 작품의 내용을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먼저 살펴보면 힘내라 네팔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네팔인 부부에 대한 관찰인데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지금 한국어 수업에 각국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국가명으로 해당 국가명으로 표현을 하여서 힘의 관계 그러니까 국제적인 힘 어떤 국제적으로 지니고 있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네팔인 부부가 한국어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네팔인 부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네팔인 부부를 응원하고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고 싶다라는 것. 이것이 제목의 의미. 조금 특이하죠? 자 두번째 이 작품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주제 보시면 네팔인 나무들을 통해 자연 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 공동체적 삶의 자세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힘내라 네팔과 동일하다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시적 대상을 인격체로 의인화시킨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뭐는? 느티나무가 시적 대상,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느티나무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열거하여 시상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느티나무의 속성을 통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 서로 다른 대상, 느티나무와 인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유추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유비추리어의 과정이죠. 그리고 고, 는 등의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했고 그래서 무엇을 살렸다? 리듬감을 살렸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당연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의인화시켰다라고 했었죠? 의인화화된 느티나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공존하는,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여기 나와 있는 네팔, 힘내라 네팔 제목의 의미와 동일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느티나무들과 같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시를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무슨 시간? 한국어 시간, 시간이라고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죠? 앉아있는 것만 봐도 무엇을 알겠다? 세계지도, 미국 사람들끼리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붙어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캐나다, 네팔과 인도 즉, 지형적으로 미국은 누구와? 캐나다와 네팔은 인도와 소란스럽고 질문이 많은 건 미국이나 호주고 베트남, 라오스는 아무래도 말수가 적다 즉, 여기서 말수의 차이라는 건 아까 말을 했었던 그러한 역학관계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수의 차이는 곧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발언권 아무래도 여기 있는 미국과 호주가 발언권이 많겠죠? 그 다음 이제 네팔인 부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는 네팔 여자의 남편이고 나와 있죠? 집사람 잘 부탁합니다. 한국어도 유창한 네팔 사람이다. 네팔인 부부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공부 끝나고 세 시간 그들의 유일한 데이트 시간 그만큼 둘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아내는 네팔에서 그렇게 3년 일단은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네팔에 있었는데 그렇게 3년을 보냈고 남편은 불광로 그럼 역시나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내도 이제 어디로 온 겁니다. 네팔에서 한국으로 온 건데 연등포에서 그러면 또 조금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져 지낸 시간이 3년, 3년, 6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지내온 시간이고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공부 끝나고 세 시간 아까 무엇을 한다라고 했죠?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팔 말이 한국말보다 한국말보다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래서 시적화자의 감정이 여기에서만 드러났는데 네팔인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모습과 수업시간이 끝난 후 아내를 만나러 오는 남편의 모습으로써 힘든 환경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은 중요한 우리 동네 네티나무들 오토가 났네요. 고쳐야 되겠죠? 산비 아래 돌밭에 저절로 나서 뭐가 네티나무들이 저희들끼리 은하시킨 거죠? 자라면서 자, 이러한 모습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삿고 수다 떠는 거죠. 누가 네티나무들이 어쩌면 우리 민중들이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자, 네티나무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열거한 것이죠. 시세우고 털아지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든잎 잎이 시들었으니까 겪게 되는 시련 아픔 고난 이 생기며 서로 무엇해준다 떼어준다 아픈 곳은 서로 만져준다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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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거죠. 밑에 끌어안기도 하고 힘을 내 힘을 내 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죠. 너희들과 느티나무들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민중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늙으며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죠. 세월에 곰고 터진 상처는 삶의 힘겨움이죠.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음성상징어 의태어를 사용하였고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온 고울의 뿌리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부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야기라는 추상적 대상을 멸매로 구체화시켰다는 것 이야기들을 열매로 구체화시켰다는 것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비문학 여러 영상들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